안녕하세요. 원두사입니다. 여름철 보양식 자연산 미너 수치입니다.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여름 보양식 자연산 미너를 저희가 폭 떠서 보내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정말 맛있는 자연산 미너고요. 안녕하세요. 원두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3지 정도 되는 사이즈의 한띠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먹갈치를 오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도가 좋습니다. 맛있는 먹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원두사 안으로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두사입니다. 안강만배에서 경매 받은 두띠 먹갈치입니다. 두띠 먹갈치는 중소 사이즈로 2.5G, 통통한 2.5G 정도 되고요. 자분의 해상자에 18에서 19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맛있는 먹갈치, 가성비 좋은 먹갈치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두띠 먹갈치 데려가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두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띠 먹갈치를 안강만배에서 경매를 받았고요. 3지 정도 되는 사이즈의 중간 정도 되는 아주아주 사이즈 좋은 중갈치입니다. 맛있는 먹갈치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띠 먹갈치 4분의 1 상자 15마리 내외 올라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한띠갈치 추천드릴게요. 안강만배 무로징어입니다. 안강만배 무로징어 드셔보신지 아시죠? 그만큼 맛있는 안강만배 무로징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해주시는 안강만배 무로징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